나는 여패라고 함! 야! 니코니코틴! 으하하하! 나도 죄다! 뭐야? 예, 좀 아까 풍겨워서 좀 해봤어요. 니코니코틴! 줬어, 텐! 알았잖아. 니코니코틴! 배워먹을래 넣읍시다! 자, 가위바위보! 내가 구궁이다! 이제 구궁댕이 걸라! 킥! 네, 마도체대 스테인덱이예요. 하하하하! 잠깐만, 내가 배전 못을래. 세트! 아, 그래? 아, 그래도 여긴 그나마 나은 얘네들이 같이 떠서. 어... 요트감? 괜찮아, 그냥... 비스트를 소환하고 엔드! 비스트를 소환하고 엔드! 비스트를 소환하고 엔드! 비스트를! 내가 필기를 보여주마! 후킥, 소환! 예! 티켓을 발동! 투장, 세트, 엔드! 왜요? 왜요? 뭐지? 뭐지? 사실... 보호부를 위해서... 소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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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웠다. 1600! 공격! 파괴! 네, 댁으로! 예! 한 번째로 티켓 효과 발동! 가져온다! 히익! 앤젤리! 히익! 어, 나왔다. 주디어로 다음 턴 전개가 시작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취소해야지? 이번 선에 끝내야 돼. 뭘까? 메인투! 이번 선에 끝내야 돼. 아, 그러네. 맞아맞아. 잠만! 아, 그래. 하하하하! 강탈! 드래곱! 하하하하! 강탈! 으악! 보급부대 보슴! 실현대! 헐! 안전효과의 동! 패 주장! 앙성소송을 버리고! 비스트를 소환! 스펙이다. 멋있다. 리빙데드! 가짜! 와, 존나 멋있다. 김혜라! 나 강탈지만 한 장밖에 안 넣는 거야. 비스트! 파이싱! 리빙데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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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보급부대 효과! 이야! 몬스터 몬스터! 몬스터야! 엔드! 와따시노 턴! 때려봐 때려봐! 진짜? 어! 엔젤리 수환! 엔젤리 효과 활동! 묘지로! 히! 남은 카드는! 풀케이크! 제외! 메신젤라트 특수수환! 효과를 활동! 밀피아님? 페가 없어! 페가수스! 밀피아를 왜 해? 히! 섞여있어? 나는! 티켓 가져야 돼! 티켓 어디 있어! 티켓! 아! 또 나오? 개새끼네! 티켓은 영혼여 갈평 반복되리라! 해묵페스타! 마조레네! 펜지럼 소환! 안해네! 음...잠만... 어...어떻게 해야지? 잠시만 기억이 안나... 이 꽃을 주세요! 줬어? 어? 음... 음... 으응응! 히.. 으응... 야야야야야야! aksi! 아 Kara 아강 tensor 하나 여기서 trivik을 해야 치는데! 하자! 아니 어차피.. 하자! ус! 왜이럭지...? 그래서 밀피아를 뽑으라고 한거든요 안녕하세요 66 LOUD 학교 Costa 짓고 싶다 그냥... 이렇게 해서.. 앙 낼 뻔해 앙 좋은 것도 없어 퀸마돌치 티아가미 없어 없다고? 아니 그니까 묘지에 자원이 없다고 아 소리네 소재 제거하고 소재로 쓸 수 있음 몰랐음? 소재 제거하고 그 소재 되돌리면 되네 근데 묘지에 있을 경우야 있을 경우? 그니까 효과가 빨리해 요지에 마주체 몬스터 두 장까지 있을 경우여가지고 잠만 아니 언젤리가 너무 이거 가능함 그리고 아 잠시만 아맞아맞아맞아 티아라미스 특수소한 효과 발동 아 얘를 왜 보내 얘를 왜 보내 두 장 둘 다 그냥 돌려보내서 두 장 효과 마주체가 그냥 카드 카드 아 가셈 가셈 와 티켓 효과 발동 티켓 효과 발동 바로 속속 아닌가 어 그니까 티켓 효과스로 근데 뭐하지? 샤토 서치 밀피아 메신젤라 아니야 밀피아 아 엔젤리 님들은 나한테 나의 병신염을 보게 될거임 메신젤라 효과 발동 샤토 샷 샤토 샥 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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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소생 퀵! 퀵 안정려? 전사적 없음. 알았다. 패싱! 패싱 쿠블! 못 뽑네. 쿠블도 아직이다. 미친. 감고 있었어. 배틀이다! 퀴아라미스로 꼬게키! 맞음! 왜냐고? 쿠키크로 공격! 패도! 2100으로 공격! 패도핀도 없어. 랄러도 아니고. 1700으로 공격! 원턴! 퀵! 어? 뭐? 원턴! 2,100, 2,700, 1,700. 매치야! 이건 매치야. 괜찮아 이건 매치해도 돼. 아까 왜 매치 안했어? 그건 안걸려서. 그 덱은 안걸리니까. 안걸리. 코스리그 왜. 파워계잖아. 아니 내 덱은, 덱은 안발리는데. 오스리그그게 말리면 다 가는게 봤어. 상대 말린거는. 잠시만. 한 번 끊어야 돼. 그러면 1파트 끝났고요. 2파트에서 봐요. 끝!